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부산 가토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대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요셉 성인은 보편교회의 수호자이시며 3월 요셉 성울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의 양부이신 요셉 성인의 삶은 말없이 실천하는 이, 즉 침묵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요셉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없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이를 통해서 침묵, 즉 무건의 삶을 사신 분임을 느끼게 합니다. 침묵은 우리는 신심 수련이나 피정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침묵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침묵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먼저 두려움이 생기고 내적인 침묵에 대한 거부반응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소리를 내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흩어져서 작은 소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몸짓으로 혹은 글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다니면 침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침묵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이 안정되고 움직임이 없는 조용한 상태로 내적인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피정 중에서도 어려운 침묵을 일상생활 중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셉 성인은 나제렉 가정에서 마리아의 남편으로 예수님의 양부로서 가장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의로움과 믿음으로 내적인 침묵을 굳건하게 드러내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요셉은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 것이지요. 우리도 삶 속에서 침묵을 실천한다면 깊은 믿음과 의엿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중앙성당 주임 김명선 사도연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명선 사도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